자, 제 옆에 사진 한 장 있습니다. 여기가 서울 춘천 고속도로인데 시원하죠? 길도 뻥 뚫렸고요. 서울 춘천 고속도로가 총일이 61km인데요. 여기를 서울에서 춘천으로 가서 이렇게 IC를 빠지면 6,800원입니다. 이게 이제, 여기 이제 민자고속도로고요. 정부의 돈이 들어간 흔히 재정고속도로로 가는 데와 거리를 비교해보면 한 1.8배 정도, 한 2배 조금 안 되게 서울 춘천 고속도로가 더 비싸다고 합니다.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인천광 갈 때 이용하는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요. 논산 천안 이 고속도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부분의 민자고속도로들은 정부가 지은 고속도로에 비해서는 훨씬 더 비싼 데가 대부분입니다. 정부가 오늘 앞서 들으신 대로 이런 민자고속도로에 통행료를 대폭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엔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요. 오늘 그 얘기들을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박연미 평론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공항만 이용하세요? 아니면 다른 어디, 강원도 가시는 고속도로만 이용하세요? 글쎄요, 1년에 한두 번은 공항 갈 일도 있고요. 고속도로도 자주 이용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처가가 강원도여서 영동고속도로라든가 제2용동 이런 데 민자고속도로를 영동이 하면 정보고속도로지만 타는데 비용 부담이 사실 좀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정부가 내린다고 하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반갑대요. 국민들 편익을 고려하면 사실 반가운 조치죠.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요금을 내려서 지금 18개 민자고속도로의 평균 이용료가, 통행료가 재정도로라고 하는 나랏돈으로 세운 도로에 비해서 한 1.4배 정도 비쌉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정부가 100% 정부 예산으로 짓기 어려운 그런 도로들을 민간이 사업자의 형식으로 들어와서 일종의 투자 상품으로 이용할 수 있게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서 설립했기 때문인데요. 이게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이용량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분을 손해로 쳐서 나랏돈을 메워주게끔 계약 방식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해서 통행료도 지나치게 비싸게 책정이 된다 이런 불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거 장기적으로 너무 땅 짓고 헤엄치게 해주는 것 아니냐 이런 불만이 있었는데 이걸 3단계에 걸쳐서 정부가 요금도 좀 내리고 너무 비싼 통행료는 좀 조정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게 좀 여담인데요. 본류에서 조금 벗어나긴 하는데 보니까 오늘 나온 자료로 보니까 민자고속도로가 정부 고속도로보다 싼 데도 있대요. 그거는 왜 그럴까 싶더라고요. 그게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용서간 고속도로. 용인서울. 용인서울간 고속도로인데요. 그거는 사업 형식이 좀 독특하더라고요. 보통 이렇게 민자가 들어가서 투자가 되는 이런 도로의 경우에는 정부 자본이 한 30%밖에 안 들어가는데요. 이 용서 고속도로의 경우에는 정부 예산이 전체 투자금의 한 44.5% 정도 들어갔으니까. 다른 데에 비하면 한 14.5% 정도 돈이 더 들어가서 국민들이 통행료로 말하자면 각출해야 될 부분을 나랏돈으로 미리 메어줬다는 얘기인데요. 이게 가능했던 것도 광역, 도시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 이 법적인 근거에 따라서 토지공사 등이 어떤 투자금을 여기에 들어갈 수 있게끔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서 외부 투자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서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낮아진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용서 고속도로 한 분들은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비용을 내면서 이게 일반 민자 고속도로보다 더 싸게 다니신다는 걸 아마 모르셨을 텐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시면 그동안 덕을 보셨구나 아마 생각이 드실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원래 얘기로 돌아오세요. 오늘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으면서 저는 걱정이 되는 게 하나가 뭐였냐면 기본적으로 민자 고속도라는 건 앞서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민간사업자 자본을 유출해서 어느 정도 수익을 보장해주면서 하는 그런 계약이 있는 그런 도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2000년, 2020년, 2020년은 못을 박았다는 얘기는 기존의 계약과의 관계가 뭔가 좀 엇갈리는 게 아닌가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일단 협상을 할 텐데요.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는 외국계 투자회사 이런 곳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계 중에서도 손꼽히는 데가 맥코리 자산운용 이런 데들인데 우면산 터널도 그렇고 서울 지하철 고호선도 마찬가지고요. 협상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정부가 시안을 목표로 삼아두고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제시해서 해당 운용사하고 협상을 하겠다는 건데 그중에 한 가지로 이제 제안한 그 방식이 사업을 재구조화한다. 말이 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쉽게 얘기하면 30년 동안 운용할 수 있게 해주던 걸 50년 동안 운용할 수 있게 해준다. 늘린다, 계약 기간을. 사업권을 더 오래 주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할부 기간을 늘려주면 그 월에 갚는 돈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나 낮추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이제 자본이 투자되어 있는 비율이 있는데 조금 더 외부에서 돈을 끌어와서 해당 운용사의 지분율을 좀 낮추는 방식으로 그러면 그쪽으로 흘러들어가는 수수료가 좀 줄어들겠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아니면 그 통행률을 좀 낮출 수도 있고 나아가서는 이제 향후에 새로 들어가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예 통행률 협상을 좀 더 국민들의 편익을 높이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보겠다. 정부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총액, 자기들이 예상했던 수익의 총액을 기준으로 본다면 본인들이 특히 손해보는 것 같지는 않고 정부하고 굳이 반목하면서 갈등을 하면서까지 그러면 나중에 또 사업에 또 무리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 ISD 같은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투자자 간의 소송 같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이게 어떻게 보면 해당 기업과는 어느 정도 익스큐즈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래 알겠어요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국가 간에서 혹시 또 그 나라에서 그 눈에 우리한테 불리한 거 아니야? 왜 그렇게 해? 이렇게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서 제가 너무 큰 편이 깊이 가는 건가요?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인데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이런 투자 회사들은 사실상 국적의 의미를 크게 두지 않아요. 초국적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돈이 그냥 국경을 넘나드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국가가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해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이런 나라들도 대표적으로 메코리 자산 운용하고 이렇게 민간 투자 방식의 인프라의 이용료를 재협상을 한 사례가 있거든요. 이때에도 그 투자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입니까? 절대로 손해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할부의 기간을 늘리든 아니면 해당 시설에서 휴게소를 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태양광 발전소를 하게 해주세요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옵션을 제안을 해서 어떻게든지 수익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손해보지 않는 이상 굳이 이걸 소송전으로 끌어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협상 과정에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게 될 텐데 다만 걱정되는 게 소위 조삼모사식 협상이 되지는 않을까. 겉으로는 당장 통행료가 내려간 것 같은데 알고 보면 장기간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사업을 하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아주 알토란 같은 자리에 휴게소를 오랫동안 할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렇게 될 우려가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재정도로의 경우에도 그 휴게소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시첸말로 사채업이라고 하는 고금리 대부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 협상 과정도 좀 면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을 저도 좀 더 여쭤보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은 이제 여론이 안 좋으니까 정부 입장에서 그런 국민들의 여론, 또 국민들의 여론이 타당하기도 하고요, 충분히.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조삼모사가 안 되려면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민자고속도로는 앞으로도 계속 더 이 방식은 늘어날 가능성이 높잖아요. 정부가 SOC를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고 지금 정부 SOC 예산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아예 근본적으로 이런 민자고속도로 또는 민자가 포함이 된 뭔가 SOC에 관련된 투자에 대한 이 계약 방식에 뭔가 좀 더 해법 이럴까요? 국민들께서 그냥 보시기에 뭐 무난하네라고 이렇게 평가하실 만한 그런 식의 뭔가가 도입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저는 사실 이런 것에서도 연기금의 역할을 좀 고려해볼 수 있다고 보는 게요. 연기금?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의 가장 많은 지분을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을 보면요. 국민연금도 사실 장기간 그리고 안정적으로 수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투자처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공무원, 군인연금, 사학연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뭉칫돈을 굴려야 하는 곳들의 투자 대상으로 이 인프라 쪽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쌍방이 좀 합리적으로 절충할 수 있는 선에서 투자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서로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그 민자 투자가 들어온다는 건 우리 예산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맞아요. 그동안 이제 도로가 건설되거나 도로, 항만, 지하철 이런 것들이 건설되는 과정을 보면 다소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무리했던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여기에서 예상되는 수익이나 통행량 같은 것들이 실제와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실제와 좀 거리가 커서 이걸 불어매워주려고 이런 계약을 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까지 사는 경우가 간혹 있었거든요. 그런 과정들을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때부터 좀 면밀하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서울 지하철 9호선 같은 것도 지금 이제 맥커리가 팔고 나갔습니다. 프랑스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 요금 정할 때부터도 문제였고 그 열차를 증량하는 거 여기서 사용하는 어떤 인프라 같은 것들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 영무원이 부족하다. 뭐 끊임없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그래도 SOC 투자가 여전히 필요하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재정 투자가 좀 늘어나는 방식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용서고속도로와 같은 방식으로요. 그렇게 해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평론가님 그런 아이디어에 찬물을 끼워주려는 건 아닌데 문득 그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 국민연금 수익률 얘기 나와서 그러면 주식 투자를 늘리면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가 나왔을 때 바로 나왔던 반박이 그래서 마이너스는 어떻게 책임질까요.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민자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 혈세가 들어간다고 논란이 있었던 대표적인 데가 타당성 조사를 잘못해가지고 과하게 수요 예측을 해가지고 문제가 됐던 데들이잖아요. 그렇다면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면에도 불구하고 과연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게 정말 제대로 잘 늘 될 수만 없을 것 같아서 이게 또 혹시 국민연금 가지고 무슨 약방의 감초처럼 여기도 하고 저기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여론이 또 생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요. 하나의 아이디어죠. 여기에서 사실 민자가 안 들어오고 나랏돈으로 100% 하면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통행료도 낮출 수 있고 장기적으로 경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이런 건 소위 말해서 통행료로 그 본전을 다 챙겼으니 이제는 무료로 다니게 해줘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거든요. 현실 가능성은 없는 얘기입니다만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이니 재정으로 100% 하면 좋은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부산 각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013년에는 부산시하고 맥커리가 한 판 제대로 붙었던 적도 있었죠. 통행료 제압상 하자, 이쪽은 못한다 해서 그런 식의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니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좀 나오는 것인데 글쎄요. 어찌 되었든 가장 현실에 근접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실수요 예측을 하면 좋은데 여기서 벗어나서 이걸 세금으로 메워준다. 한들 그래도 남주는 것보다는 우리 안에서 보충이 되는 게 조금 나은 방식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오늘 안을 보면서 문득 해보게 됐습니다. 잠깐 지금 말씀하시는데 진짜로 경부속도나 경인고속도 같은 데는 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미 감가상 다 끝난다잖아요. 그게 이제 국민들 마음은 그러실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시첸말로 여기는 본전을 뽑고도 남지 않았나요?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또 이제 정부나 아니면 이걸 관리하는 도로공사 측의 입장은 이겁니다. 도로라는 게 끊임없이 유지 보수 관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고용돼 있는 인력들이 있고 아스팔트로 포장된 데는 주기적으로 또 관리를 해줘야 하고 지금은 재정 때문에 시멘트로 발라놓았지만 아스팔트 포장을 한 번 더 하면 더 좋을 거 아니에요. 이런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가를 낮출 수는 있어도 무료화는 어렵다. 이게 정부 측 입장입니다. 조금만 깎아달라는 거죠. 공짜로 해달라는 건 아니고. 사실 오래 썼어요. 68년, 70년 준공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일단 정부가 민자고속도로 관련돼서 토익률을 상당히 큰 폭입니다. 이 정도면 내린다고 하니까 간만에 뭔가 늘 올라갔는데 이렇게 간만에 내려가는 것도 있구나라는 걸 오늘 좀 듣게 돼서 그나마 참 다행이었습니다. 그러면 말씀 잘 들었습니다.